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볼게임은 7 days to die 이번에 조만문 크루가 이번에 생존을 하는데 7일마다 좀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었구요 어 원래부터 저희 조만문 크루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 반정도는 체험한다 생각을 하고 일단 합류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7일되는 순간이 곧 오니까 이제 좀비가 막 웨이브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또 긴장라는 게임이 되겠구요 어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멤버는 룬님 로스트님 이스터즈님 그리고 저 이렇게 총 4명입니다 아주 생존게임에서 함께했던 멤버들 자 일단 올라오셔가지고 일단 침대부터 까시구요 예예예예예예 침대에 이 상자에 있어요 예예예예예 아 그리고 말씀 안드렸는데 좀비 웨이브 올리면 조금 멀었어요 시간이 그래요? 2시간 뒤 이래요 2시간 뒤? 아 그정도 충분해 바로 오는 것도 조금 힘들어 사실 그래 적응 좀 하고 와야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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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도 좀 하고 탕광에도 좀 들어가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좀 야 오와 이렇게 좀 맞춰 네 알았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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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혼자 이거 2칸 쓰네 알았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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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오세요 자 침대 설치했구요 음 이제 북개군 때려잡으러 갑시다 아 참고로 저희 컨셉은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남한족 어 북개군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근데 야 왜 어쩌다 우린 왜 그런 컨셉이냐고 우리 땅굴 팠어? 칼들어 일단 가보시면 알아요 칼 한번 들어봐요 칼 한번 들어봐요 뭐 뭐라고요 룻잎? 칼 밑에 칼 들어 칼 아 칼 들라고? 오케이 칼 들고 자 잠깐만 샷건 샷건 들구요 이거 그렇지 좋았어 총알 들구요 그렇지 좋았어 갑시다 내 역작을 보여주지 아 총알을 어디다 나 한번 당겨봐야죠 저희 총알 지금 못만들어서 위험해요 아 예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 뭐야 이거 내려가? 내려와 내려가세요 카밍하러 가니까 잘 따라와 여기서 길 잃어버리니까 와 이거 완전 아크네 여기도 이거 동굴 뭐야 동굴 있는 데다 지은거야 아니면 동굴을 이렇게 만든거야 내가 잡았어 아이고 밤빛달니 별풍저 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동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주시네 또 그리고 시청자들 내가 노동을 너무 싫어하니까 어제 형 용의자다 하면서 미안합니다 헤헤헤헤헤헤 더 국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어디야 여기 이 Jon 이리로 이리로 아닌데? 잠깐만 잠깐만 이 동굴 제작자가 길이로 없어 이리로 이리로 떨어지면 안돼요 시프트 누르고 뛰어야됩니까? 아니야 그냥 오면 돼 벽에 붙어서 오시면 됩니다 무서워 이거 본인이 만드셨다고 이 동굴을 다 내가 판겁니다 근데 왜 저긴 저렇게 생겼어요 아 저기 내가 자원 캘려고 주위에 자원 다 캐느라고 저게 땅굴 생긴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아 잠깐만 여기 오려면 맹전신으로 안돼 맥주 좀 먹어 맥주 먹어야돼 점점 이상하다 여기서 뭐를 하려고 나한테 맥주 일단 한 잔 바로 먹으세요 바로 우클릭하니까 먹네요 먹었습니다 맥주가 스테미나를 채워주는 효과가 있거든 아 그렇구나 맨정신으로 못 뛰어 여기 아 꽤 머나보네 거리가 꽤? 나중에 지도로 한번 봐봐 아니 잠깐만 동굴을 도대체 얼마나 파고 다니는거야 동굴 동굴 파는데 얼마나 걸렸어 한 3일 걸렸나 한 3일 걸렸나 내가 4대강 보여줄게 현실 3일 아니 미친 내가 볼 때는 형은 전생에 100% 노비야 이렇게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아 아 이거는 이것도 재능이야 내가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파밍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동굴이 어디로 다른데로 이어지는거야? 제일 큰 도시에 병원으로 이어져 아 병원부터 여기까지 동굴 파는거야 그러면은? 일단 시작은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 병원으로 가는 길이 좀비가 많은가봐 좀비는 다 많아 온갖 곳곳에 다 있어 이걸 어떻게 판대 맵을 보고 병원 위치를 딱 보고 그걸 그냥 감으로 아 계속 이렇게 엠버튼을 누르면서 확인하면서 판거야? 니가 아까 전에 그 퀵 웨이브 한거 있잖아 퀵 웨이브 포인트 그런 다음에 이제 빨간색 깃발만 보고 판거야 그니까 그 목표를 마킹해두고 팠단 얘기지 와 미쳤네 와 미쳤네 진짜 그 끝이 안나 무한 직후염이다 아 예전에 그 아크할 때 동굴에다가 형이 수도가나 200m짜리 만들었었잖아 오빠가 더 힘들었어 이거 어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되네 이건 또 이거 가다가 죽거나 뭐 생존 이거 먹어야 되거나 그런거 없어 이거는? 어 그런거 없어 그런거 없어 이거는 아 그러면 좀 낫네 순수 그냥 땅에다가 땅만 판거야 이거는 다 온거 같은데? 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이제 빨리 그렇게 멀진 않네 아버지가 하루만 일찍 오셨으면 저 산을 미는 것도 보셨을텐데 아 산을 이었다고요? 아니 원래 우리집 앞에 산이였어 어 아 산을 부숴어 그러면? 어 근데 그거 평지로 밀었어 우리가 아 미쳤네 아니 잠깐만 길이 어디야 이거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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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는데 아 왔다 왔다 왔어 올라와 올라와 나설령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갔는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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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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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눌러봐 와 지렸네 와 아니야 지금 건물을 몇 블락을 넘어간거야 이거 이정도면 거의 9호선 노량진 저건데 급행열차인데 이거 어 야 밤이다 왜왜왜 좀비 옵니다 좀비가 뛰어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 진짜? 일단 이리와 10시 이후로는 좀비가 뛰어와요 아 나 여기 잠깐만 잠깐만 목둔 목둔 써야돼 목둔 아 이게 막는다고? 이 꿀을 여기 그냥 막아둬도 되겠네 항상 어 이렇게하면 얘네들 막 뛰어와 난리나 보여줄까?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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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세요 아까 총알 아끼라매 아까 총알 아끼라매 아까 총알 아끼라매 다온다온다 앞에 뛰어온다 오다가 다 뒤지네 내 목둔 때문에 아 예전에 러스트할때 이거 한바퀴 정도 두르는데 이거 개오래걸렸는데 몇 개를 두른거야 이거 굳었네 2층가자 우리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 드네요 병원파면 안에서 먹을거 많을걸요 아 맥주 또 마셔야지 이 길이 아닌가 아 여기구나 빨리오세요 올라갔습니까? 응 네네네 어 근데 상당히 재밌네 그래픽에 비해서 게임이 야 그럼 나 신선한거 진짜 재밌다 네 재밌어 형 이제 마냥 즐거우실겁니다 어디갔어? 어디가 어디있어?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있어? 여기여기 뒤에 뒤에 여기여기 여기 여기 야 어디있어 미안했어 갑자기 나 무섭잖아 나 지금 순간 나 무섭잖아 쓰질 못하네 아니 창문에 있다 얘기를 했지 뒤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을걸 상상도 못했지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올거야 한번 내려가볼래? 아니 우리 우리도 저기 가시에 찍히면 피다나? 피다라 피다라 죽어요 그럼 내려가는 얘긴 나 죽이려고 했던 얘기네 밑에 밑에봐봐 밑에봐봐 밑에는 가시 없어요 여기는 어!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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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사건 잇따른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예 혼자 죽진 않습니다 혼자 죽진 않아요 혼자 죽진 않아 어떻게 한번 죽이려고 사심이 된거 봐 야 근데 그거 맞았는데 방어구 굉장히 단단하네 피가 4밖에 안다네 그쵸 방어구 좋은거야 그거 원래 밤되면 웨이브 엄청 오는데 요즘은 좀 뜸하더라 왜? 몰라 원래 좀 뜸한데 우리가 어제 또 막 산 밀려고 이거 바리케이트 다 부셨거든 그니까 엄청 엄청 오던데 그거 아니야 혹시 지금 7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메 7일차 바로 전날은 웨이브가 안와 42일날 오는거야? 응 그니까 7일이 지금 지금 위에 보니까 데이 40이라고 돼있잖아 42일날 오는게 맞는거지 그러면은 42일날 22시에 와 22시? 어 10시 밤 10시 10시? 예 어? 잠깐만 지금 8시인데 실제 시각 10시 때 오겠네 그러면 아 그때쯤에 오겠냐? 어 시간이 그 정도쯤 되겠다 야 그래도 이걸 40일이나 했단 말이야 꽤 오래 했네 우리 집 두번 날렸어 아 진짜? 두번? 아니 세번 아니에요 저희 두번 아닌가? 처음에 저랑 둘 다 제가 처음 날렸어 아 그 집은 에이 그 집은 집으로 진짜 안됐지 아 잠시만 나 그 집이라는게 그 지금 집도 날라갈 가능성이 있는거야? 어 이거는 지금 거의 없어요 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도 튼튼하게 방비해서 괜찮긴하지 어 아 근데 이게 그 만약에 이 세븐 데이즈 투 다이를 처음부터 했으면 정말 꿀잼이 없겠다 어 하자고 했는데 니가 깠잖아 그때는 내가 이제 또 다른 방송 하고 있었지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여기 파밍 좀 하게 파밍합시다 파밍하면 돼 그냥 여기서 니가 먹고 싶은거 다 먹으면 돼 병원에서 가장 좋은게 뭡니까? 약 아 그래 맞는 얘기다 아 이거 그림도 먹을 수 있네? 그림 필요없어 이런건 딱 봐도 필요없어보이는데 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올라가면 또 3층도 있고 4층도 있어요 와 병원이 층소속 마이도 있습니다 병원이 이게 좀 대형병원이구나 아 야 근데 병원이 뭐 이러냐 이게 완전 환자들이 여기서 어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려고 이거 정신병원이야 뭐야 이거 정신병원일걸? 아 그런거야? 방이 보니까 딱 정신병원 그 사이즈던데? 진짜?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뭐 무서운 일 없었어? 자살 기도한거? 자살 기도한거? 아 미안해요 말하지마요 말하지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그런 일이 생겨 정신병원에서? 아 진짜 그랬어 근데 아 그렇구나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아 아 아 그래 그래 아 나는 괜히 방송을 위해서 한번 간호사니까 정신병원에서 진짜 일해봤거든요 루님이 그래서 한번 한번 썰좀 한번 물어봤는데 진짜 레알 자살 기도하셨습니다 아우 나 무섭네 나 식겁했어 나 아우 진짜 그러면 정신퇴근해도 좀 좀 그렇겠다 기분이 좋지 좋다고? 칼퇴근인데 아 그럼 어떤 이유는 칼퇴근은 칼퇴근은 가장 좋은거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칼퇴근은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지 음 그치 그치 그거 알아? 우리는 칼퇴근 따위는 없어 우리 크루는 칼퇴근 따위는 없어 칼퇴근 보장해주는거 아닙니까? 칼퇴근이요 어제 연차 쓸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죽으면 칼퇴근 가능합니다 모든게 무로 돌아가면 쩌네 어 막 이런데도 있네 하하하하하하 두두두두 하하하하하하 오늘은 어디 파밍하러 갈까 오 뭐야 계속 쓰레기 나와서 안에 있는거 다 비워야지 나중에 다시 리젠되거든 아아 아 진짜 그럼 옷 같은거 나왔다 나 지금 다 그냥 다 그냥 다 바퀴근 알겠수 똥은 주고 가야지 안 버려야 되는 물건을 말해줘 니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아니 그렇게 말하면 모르지 내가 봤을 때 딱 옷 나오면 좋은 거 같은데 옷 버리라며 자 방어구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옷 같은 거 약 같은 거 빈 병 물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면 돼 아 빈 병도 필요해? 빈 병은 로스트님이 좋아하더라고 그걸로 물 퍼 담을 수 있거든 아 빈 캔 빈 캔 좋아합니까? 빈 캔 로스트님? 빈 캔 그런 거 다 두고 오면 돼 로스트님은 약간 저거구나 그러면 저기 그 엄마야 빨래터 나가는 약간 처자 느낌 단독 지금 엄마야 그냥 원래 룸먼이었잖아요 형이 이제 아니야 이제 룬빠 아 룬빠 룸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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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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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가 오야지 됐어 뭐야 이거는 쇼트 아이온 저기 뭐야 철파이프 괜찮습니까? 어 그거 괜찮아요 저거 들고 가도 돼 오케이 잠깐만 창문을 누가 이렇게 부숴 몰라 난 안 들리는데 어? 안 들린다고? 어 난 지금 파밍 중인데 아니 잠깐만 있어봐 오우 개무져 오우 개무져 창문 막 깨지는 소리 나는데 난 위에서 파밍 중인데 안 들리는데 난 위에서 파밍 중인데 안 들리는데 아니 나는 위에 있는데 지금 아 그래? 난 안 들려 근데 근데 가만있어봐 아 그래? 어허 아니 나는 파밍 중인데 안 들리는데 너만 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무섭게 아 잠깐만 어 아 여보세요 아니 나는 아니 왜 내가 지금 다 들었어 지금 나는 벽 파고 있어 벼 아니 아니 여기 떨어졌는데 길이 없어서 벽을 팠다고 나는 그걸 먼저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야 깜짝 놀랬잖아요 아니 나는 유리를 판 적이 없다고 하여튼 간에 그냥 하하하 이런 것도 붙어? 더 맨더만 야 야 난 길 파고 있는 건데? 어 좀비 누가 뭐 자는 소리 났나 지금 가래침 소리가 아니라? 어 그러네 좀비 소리 났네 막 크으악 막 그러네 이거 근데 되게 모션이 마크 같다 느낌이 뭐해 형 내려갈려고 나 떨어져도 돼? 아니 안돼 어 됐다 살아? 아니 난 살았어 나 심심해 나도 같이 가 어 병원에 근데 부수는 것도 다 복구돼? 아니 아니요 부수면 복구 안돼 그래서 일부러 그거 그거 뭐냐 아이템 주는 건 안 부수잖아 이거 완전 마인크래프트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말잖아 세븐크래프트라고 어 이게 완전 다 네모 네모고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블록이 부서지면 남는다는 거 아니야? 응 응 여기다 한번 부서 볼까?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술 수 있구나 어 마크처럼 딱 그게 안되네 이게 막 빨리 부서지진 않네 응 마크가 너무 빨리 부서지는 거지 크으으으으으으으윽 이렇게 되는구나 아닌가 아니 아 여기 또 내부가 또 있어 환자들 더 이렇게 문을 열지 않고 감시하게끔 어 어 아 문을 부서버렸구나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자 여기서 이렇게 빼꼼치 멀쩡한가 치싱 아니 형 응? 정신병원에는 문을 문 닫을 수 있게 되어있나? 문을 잠그는게 밖에 있지 아 잠그는게 밖에 있다고? 어 잠그는게 밖에 있지 손잡이가 거꾸로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음 오케이 여기 벽이 왜 이렇게 부러져있냐 저기 왜 점점점 구멍 생겨있지? 글쎄 타밍 당한거 아닙니까? 이정도면? 이정도면 좀 했지 밖에 나가서 집에 갈래? 41일인데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어 이제 나 이제 오늘은 웨이브 없어 오늘 오늘은 42일날 오는거 아니야 웨이브가 어 41일날은 웨이브가 없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마을 한번 갔다 와야될거 같아요 저 앞에 집에 가자 오케이 갑시다 난 뭘 들어갔다 가야겠다 그래픽이 안좋은게임들은 어둠만 잘만들면 잘만들어보여 이게 좀 이번에 패치됐어 그래 이번에 광원패치됐어요 아 그래요? 에크 눌러서 그 다음에 안에 나가서 파밍해 나 여기 있을게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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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형 어디야 형 어디야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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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센 애도 있어요 로스트님 뒤쪽에 종교가 있어요 뒤쪽 보면 왼쪽 찾았어요 그쪽에 땅 파고 있더라구요 내가 다른거 구경시켜줄게 PC 버퍼가 심하다는데 조금 지나면 얘기해주세요 계속해서 버퍼있어요 내가 4대강 보여줄게 4대강? 4대강 사업 내가 4대강 사업한거 보여줄게 오케이 라프리가 버퍼가 좀 걸리나보네요 나는 괜찮은데 애들 왜 이렇게 많지 여기? 항상 궁금한게 있는게 다음팟은 멀쩡해 다음팟이니까 왜 아프리카만 버퍼 걸릴까 아프리카니까 진짜 진짜 우와 땅 많이 팠네 얘네 그니까요 혹시 모래있어요 모래? 잠시만 들고왔어요 일부러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를 파버렸네 어 맞다 맥주 한잔 먹어 어 그래그래 맥주 한잔 먹어 이거 맥주 없으면 스테미나 세 번 채워야돼 여기 오케이 오케이 땅을 파고 밑에다가 철창을 더 쳐버릴까요 그냥 이거 맥주 만들었어? 아뇨 그거 맥주는 못만들어요 파밍에서 나온거야 진짜 귀찮았겠다 문치는데 그전에 우리가 커피 먹고 다녔지 커피 커피 커피는 만들 수 있는 대신에 건강이 조금씩 떨어지죠 아 신기하다 커피보다 원래 맥주가 더 안좋아야되는거 아냐 커피는 맥주는 기분좋잖아 아 인생이 마이너스 되는 대신에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다 맥주는 언제나 좋을순 없어 음 그치 그렇지 오래사는것보다는 인생이지 맨정시즌은 이 땅콜을 못들어 맥주 한잔 하셨게 알지 맞는말이야 맞는말 그 땅콜팔때 옥수수 먹으면서 했잖아요 처음팔때 옥수수만 먹고있어요 여기서 아 이거 완전 북한대 그러면 북한이 북한도 진짜 그러잖아 맥주아 여기 아오지타고 아 나 가끔 북한사람들 너무 불쌍한게 그 어 뭐냐 거기서 이제 몰래 탈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강가지고 6개월이상 그 저기 옥수수가루만 먹고산대잖아 아 진짜 그런거 들을때마다 진짜인가만 싶은데 여기가 딱 그 현장이었어 진짜 개인당 옥수수 200개씩 들고 물과 옥수수만 가지고있죠 따굴 뚫었으니 야 진짜 많이 파긴 했다 어 세이렌 잠깐 어디야 소리 안들리는데 일단 왼쪽이 없어요 국제시장같대 영화국제시장 여기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큰 좀비 스파이더 나 이제 올라가고있어 나 이제 스파이더 안보여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좀 되네 아니 아니 지금 거의 다 온거같다 거의 다 온거같애 옥수수수 여기여기 위에 좀비소리 장난아니라 어우야 왜이래 여기 어우 어우야 깜짝이야 이게 원래 물이 여기없어 잠깐만 좀비 좀비 떨어졌는데 뭐야 이거 난 안보이는데 안보인다고 이게 어 아 버그네 버그 화면렉이야 화면렉 물이 있다니 무슨말이야 여기 너 여기 물 안보여? 어 물 보이는데 이게 왜 이게 원래 땅굴에는 물이 없어 어 그래서 내가 농사지으려고 여기서 물을 퍼왔거든 어 그 현장을 보여주고 어 지금 현장 보기엔 너무 지금 다급한거 아니야 근데 아냐아냐 저정도면 일상생활이야 아 이정도가 지금 일상생활이야 지금 총속 막 미에서 막 샷건소리나고 좀비 막 기어다니는데 어어 일상이야 아 그렇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어 아침이다 어우 깜짝이야 아 해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